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투수 최동원 씨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의 주인공인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시그널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드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요일에 만난 사람, 음악을 반갑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음악 분위기처럼 조금 좀 풀어놓고 얘기 나누는 토요일에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가 어느덧 30년이 다 돼갑니다. 1982년에 출범을 했죠. 한국 프로야구사 30년의 잊을 수 없는 명장면과 함께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존재해 왔는데 그 중에 첫 손가락, 둘째 손가락 이렇게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 공통된 분들을 꼽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 공통된 한두 사람 중에 한 분인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마운드의 전설, 철환, 무쇠팔, 무쇠어깨, 최동원 선수. 그래도 최동원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손가락으로 슬쩍 안경을 좀 지켜올린 다음에 아주 특유한 다이내믹한 투구폼으로 자신만만하게 강속구를 내리꽂던 최동원 선수 모습.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야구팬들에게 지금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은 니틀 야구단 감독으로 매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그런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 한동안 안 나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도 또 많습니다. 최동원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니틀 야구단 감독은 아니신가 보죠? 아니요. 그거는 기수로 하기 때문에 1기는 지금 끝났습니다. 2기는 내년 동계훈련 들어가면서 프로야구 시전 들어갈 때 2기는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인터뷰가 되는데요. 6시 25분에 오셨더군요. 보니까 제가 방송 중에. 잠이 원래 없으신가요? 아니죠. 오늘 일찍 시작하고 또 제가 나설지 않습니까, 방송국이. 왜 자주 오셨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안 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까 싶어서 미리 와서 파악을 하고 들어가려고 일찍 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런데 의외로 부드럽네요. 그럼요. 저희 시선집중팀은 늘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제가 방송을 새벽에 듣고 할 때는 그래도 내용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나갈 그 프로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죠. 네. 주말은 조금 풀어놓고 지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1958년 5월 부산 출생이십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이시군요. 58년에 그 인물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글쎄요. 인물들도 많으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게 시대인 것 같아요. 저보단 한 2년 후배 되십니다. 경남고 연세대 롯데 한전을 거쳐서 83년 프로야구에 진출하셨습니다. 103승 74패 26세이브. 평균 자책점 2.46. 이건 굉장한 기록이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역대 2위. 1위가 혹시 선동열 선수인가요? 그렇죠. 어딜 가나 선동열 감독이 같이 따라다녀서 그렇게 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한 사람만이 독주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되면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경쟁자가 있다 했을 때는 더 한층 절구하면서 서로 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승왕 1회, 탈삼진 1위 2회, 84년의 정규 시즌 MVP. 프로야구 들어오시자마자 그 다음 회 MVP가 되셨습니다. 88년에 프로야구 선수의 결성을 주도하다가 삼성으로 트레이드됐습니다. 2년 동안에 7승을 올리고 90년에 은퇴하셨네요. 아마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한화 투스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2007년 한화 2군 감독을 맡아서 2년 동안 또 유망주들을 가르쳤고요. 2008년에 시즌을 마치고 한화에서 물러나셨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야구위원회 KBO 경기운영위원회를 지내신 바 있고 리틀 야구 감독의 얘기는 조금 아까 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금태 안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썼는데 그 모습을 바꾸려고 뿔 태도 순간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예전에 팬들이 저를 보실 때 느끼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에 변화가 오는 게 저도 조금 신경이 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경도 안 바꾸고 머리 스타일도 안 바꾸고 편찮으시다는 소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워낙 좀 안 보이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도 오랜만에 오시고 어떠십니까? 건강은? 그런데 처음에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처음에 한 번이라도 몸이 안 좋아지면 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계속 체크를 하러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한 번 안 좋았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늘 그러한 것이 체크하러 병원 가면 또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늘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늘 마음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죠.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야구의 날이죠. 네. 야구의 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해서 그 기념한다고 8월 23일이 야구날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아마도 야구의 날마다 늘 성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30년 사에서 정말 선동열 선수와 함께 우리 야구를 빛낸 그런 분님의 틀림이 없는데 최동원 선수라고 일단 좀 불러드리죠. 선동열 선수에 비해서 연상이시죠? 지금 5년 선배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프로야구는 얼마나 선배십니까? 프로야구는 2년 늦게 왔고 한 2년 늦었나요? 그 선동열 선수가? 그 선동열 선수와의 세 개의 대결 모두 세 번을 직접 맞닥뜨렸는데요. 역사를 보면 1승 1무 1패. 이건 참 1승 1패도 아니고 거기에 무까지 껴있는데요. 1승 1무 1패. 1승 1패를 먼저 하고 마지막 대결을 결국 1무로 끝냈죠. 87년도에 했는데 15회 무승부죠. 15이닝까지 가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86년 4월에 첫 선발 대결에서 선동열 선수가 1대0으로 완봉성을 거뒀는데 이거 뭐 완봉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넉 달 뒤에 두 번째 대결에서 최동원 선수가 2대0으로 또 완봉을 해버렸네요. 그러다가 세 번째 대결에서 연장 15회까지 그야말로 혈투를 벌인 끝에 무승부로 2대2로 그 이후에 어떤 말로 두 사람이 라이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기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록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그 기록 알았다 그러면 한 번 더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이게 집중돼 있고 매몰돼 있으니까 경기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 같은 걸 생각할 만한.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한 거죠. 두 사람이. 참 멋집니다. 그 세 번째 무승부를 다루는 영화가 나온다고요.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관계자분도 만나고 있는데. 영화 이름은 퍼펙트 게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영화의 물론 관객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그 안에 좀. 드라마적인 요소. 그런 것은 되도록 빼줬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럼 이게 영화가 아니라 무슨 다큐멘터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서 자꾸 어필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스포츠라는 게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야구의 인생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또 그것이 아 예전에 그랬었구나라는 이런 모습. 그걸 저희들은 바라고 있죠. 감독을 인사동 스캔들을 연출한 박기곤 감독이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엉터리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니까 잘 만드시겠죠.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러면 그 영화에서 최동원 씨의 역은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머지 이니셜은 제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장동건 씨요? 그런데 장동건 씨가 지금 연예인 야구단에서 투수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실력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동열 씨 쪽은 누가 맞는지는 모르시나요? 글쎄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 그건 잘 모릅니다. 캐스팅은 분야가 아니십니까? 네. 제가 알아요. 물론 장동건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냥 예상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혹시 그러니까 최동원 씨와 선동열 씨께서는 그 영화에 이렇게 잠깐 우정 출연이라든가 까메오 출연이라든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요. 네. 해야죠. 네. 두 사람이 그 역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관중석에서 뭐 잠깐 나온다든가 그런 적은 또 잘하잖아요. 네. 부산 사직구장이라고 하고 네. 야 인마 야구 좀 떡바래 인마 이런 식의 관중 역할이라든가 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쓰레기통 붙잡고 막 흔드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소주병 던진다든가 그렇죠. 이런 건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잠깐의 내용을 볼거리로 드린다면 그럼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하셨습니다. 벌써 지금 2096 쓰시는 분께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부산 아진매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멀리서 부산에서도 이 방송 다 듣고 계시고 아 고맙습니다. 6449 쓰시는 분께서도 정말 반갑다고 84년 한국 시리즈의 감동이 밀려온다. 이게 84년 한국 시리즈는 정말 우리 최동원 선수하고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때 7차전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7차전에 경기 5번 참괄에서 제가 4승을 거뒀죠. 상대팀이 어디였죠? 3승이었습니다. 아 3승. 영원한 라이벌이었네요. 삼성과의 대결에서 나가는 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거두는 이건 뭐 기록으로도 전무후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록이 없죠. 국내에는. 국내에 없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는 4번을 이기면 우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론 4승 1패를 냈지만 그러한 기록이 앞으로 제 입장에서 나와라 나오지 마라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한 기록이 나올 때는 그만큼 선수들이 혹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선수들을 아끼는 마음이시군요. 그렇죠. 원년에 박철순 선수가 30승 이상 거두면서 얼마나 몸이 혹사당했습니까? 그 선수라는 게 우리 기계를 보더라도 기계도 부속을 갈아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몸은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특히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면에서 보자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84년에 해놓고 사실은 선수 생활이 좀 흔들리셨어야 되는데 워낙 그때 좀 혹사를 당하신 셈이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잘 던지신 걸 보면 정말 무쇠 어깨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뒤에서 몇 년도 제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뒤돌아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무리는 무리였다. 어느 것이라도 무리를 했을 때는 무리 한 만큼의 그러한 역효과는 온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해서 이제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해서 야구 영화 재밌습니다. 보면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본 게 ymca 야구단 송강호 씨하고 김혜수 씨하고 나왔던 영화 아주 재밌게 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두 라이벌의 현존하는 라이벌의 대결인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면 고교 시절하고 대학 시절의 라이벌은 누구였을까요? 고교 시절에는 예전에 김시진 선수 지금 액션감독이죠. 그리고 김용남 선수 군산상구 출신인데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에 선후대영 선수도 있었고 선후대영 선수 아이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몇몇 선수가 있었고 또 뒤에 나온 선수 김성환 선수도 있었고 그런데 오래되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시겠죠. 몇십 년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라이벌들과의 단련 속에서 최동원 선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 선수 시절에 프로야구 시절이 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최고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157km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건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속도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그 기록을 쟁 게 아니라 세계야구 선수권대회를 할 때 이태리에 했을 겁니다. 그 TV 중계를 하면서 그 TV 중계하면서 스피드근을 잰 그러한 기록을 신문에도 놨고 또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보통은 뭐 한 150km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속을 계속 좀 유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석구 투수였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 되고 요즘 던져도 그 정도는 안 나오시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요. 악수 이렇게 했을 때 이 악력이 다른 분하고 악수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워낙 오랜 동안 이렇게 볼을 잡고 강석구를 던진 분이라서 제 느낌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딱 잡아보고 이분은 지금 던져도 한 130, 140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스피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볼을 제외로 던지기 위해서는 만들어야죠. 변화의 인대나 근육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그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요령은 던지는 요령이랄까 이런 것은 변하지가 않죠. 강석구 못지않게요. 최동원 선수를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를 만들었던 것은 커브볼이었잖아요. 네. 위에서 떨어지는. 네. 그게 정말 낙화함 보듯이 낙화함이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화면에서 보면 중계할 때 대개 저쪽 외화석에서 당겨서 잡잖아요. 카메라로. 그때 커브볼 던지시는 거 보면 정말 낙화함 바위 이렇게 굴곡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게 요즘도 그렇게 던지는 선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지금 변화구를 잘 던진 투수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좋은 볼을 전수해 주고 싶어서 여러 트레이닝도 시켜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화구를 하나 잘 던지기 위해서 저 같은 볼을 던지기 위해서 했을 때는 팔 동작만 가지고 변화구를 던진다고 해서 그런 커브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허리나 복배근에서 또 하체가 있어줘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팔을 끌어주면서 해전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온몸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변화구라도 정확하게 제구가 되는 이런 좋은 볼을 던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은 따라오질 못하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커브볼을 던지려면 손가락 힘도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넣을 때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두 번째 손가락이냐 세 번째 손가락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아무튼 저도 야구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한 야구 했다라고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안경 쓰시죠? 네. 안경 쓴 사람들은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야구도 잘합니다. 얘기가 왜 그렇게 번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에 사는 중학교 형들이 저를 끄져베들여서 세 명이 했습니다. 아마 자기들 둘이 하면 좀 심심하니까 저를 세워놓고 저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저를 포수시키고 자기들끼리 캐치볼만 하다가 직에 오니까 배팅 연습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포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세상에 중학교 형들이 초등학교 2학년을 앉혀놓고 야구 연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튼 야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것이 아까 커버볼 얘기하셨는데 이 손가락으로 힘을 주다 보면 컨트롤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걸 어떻게든 다 하시는지.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게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부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애 자랄 때 얘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재미를 붙이고 즐거워 할까라는 걸 그래서 애들 커 나올 때는 장례를 부모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질이 있다라는 걸 해주는데 그런 것과 같이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구슬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구슬치기 하더라도 구멍에 잘 넣고 구슬도 커브로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죠.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잘 넣고 하는 그런 것을 아버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리고 아 얘는 그런 쪽으로 감각은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셨답니다. 참 그걸 발견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선친께서 정말 다 아시는 것처럼 선친께서 끼친 영향은 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동원 씨께 거의 24시간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니까요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했죠 그러나 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서 아버님의 부친께서 몸 상태가 정상인의 몸이 아니셨기 때문에 6.25 때 참전하셔서 아 부상당하셨군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시고 어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그 어족의 몸을 가지고 그것도 밖에 나가서 걸음 걸으실 때는 남들이 보실까 봐 최동원 아버지가 야 절고 다니더라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시려고 꾹꾹 참으시면서 제 뒷발을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라 안 해라 부친께서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자연히 옆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한 길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루 저하고 같이 다니고 집에 와서는 그 아픈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끙끙 앓으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표시 안 내려고 하시지만 그러한 몸을 가지고 제 뒤에서 저희 울타리로서 지켜주시는데 제가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걸 가지고 옆으로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자식의 도루로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한창 선친께서 지도하시고 또 계약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럴 때 한간에는 너무 부친께 휘둘린다. 최동원 선수가. 요즘식으로 하면 무슨 아바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저를 더 만나고 경험을 해보셨다 그러면 또 저희 부친을 좀 더 오랫동안 만나보셨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시고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절대적으로 저희 부친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집안에서 먼저 저하고 의견 교환을 하십니다. 이래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죠. 이제 저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친께서는 그래 그런 생각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너보다 또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저는 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알았다.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너에게 접목시킬 게 아니겠고 너가 살아가는 것은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가 결정하는 거 존중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조율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랬군요. 4706 쓰시는 분께서요. 구덕 사직 이전의 구장 구덕 구장에서 싸인받았다는 꼬맹이었는데 지금은 4살 난 딸의 아빠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전화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6657 쓰시는 분께서 사직으로 오세요. 하고 느낌표를 딱 찍으셨습니다. 롯데감독으로 오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마지막 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저의 고향이죠. 저희 뿌리인 그곳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인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잠시 전해드린 말씀 듣고 한국 야구의 전설 현존하는 전설 최동원 씨와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657님께서 사직으로 오시라고 했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렸더니 바로 5066님께서 좀 기다리시라고 합니다. 마산 창원 다 통합된 후에 프로야구 창단할 테니까 끌로 오시라고 들렀다 가셔도 되고 그냥 아예 글로 가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방송한 이후로 오늘 가장 많은 문자들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최동원 선수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네. 1981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실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무산이 됐나요? 그때 계약까지 다 했죠. 어디하고? 토론토 브루즈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했는데 역시 예민한 부분이 병역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군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를 못했죠. 계약은 했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겠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3년인가 4년 정도를 우리 선수다라고 선수 명단에 등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그때 전성기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셨으면 박찬호 선수가 이룩한 것 그 이상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는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박찬호 선수가 지금 이뤄놓은 그런 내용은 대단한 겁니다. 역시 오늘 말씀을 아주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수절에 즉 롯데 팀과는 연봉 문제로 가끔 좀 부딪힐 때가 있으셨죠. 네.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또 신문지상으로 통해서도 그렇고 연봉 계약할 때마다 좀 시끄럽게 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연봉이라는 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의 받는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거든요. 권리고 그 연봉으로 인해가지고 그 선수가 어떤 선수다라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계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또 내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바랄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88년에 우리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선수회 결성을 주도하셨다가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돼버리셨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회 혹은 나중에 선수협의회 두고두고 나중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도하셨다가 삼성으로 트레이드 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가신 겁니까 저는 몰랐죠. 통보받는데 통보받기 그날 새벽에 언론사의 기자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양쪽 팀의 사장님들이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선수들 몇 대 몇 트레이드가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 반에 거기에 최동원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오늘 오전 연습이니까 연습장 한번 나가봐야죠. 하고 연습장 나가니까 좀 올라오시죠. 라고 올라가니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구단의 부장님이 그렇게 통보하고 그거 받고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잘 돌봐주셔서 잘 있다 갑니다. 차 한잔하고 나왔죠. 그런데 나왔는데 그거 나오고는 저는 그런 걸 인정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저는 야구 안 하겠습니다. 바로 안 갔죠. 바로 안 갔죠. 야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미국 갔을 때도 선배님들 전화주셔서 프로야구 초장기에 되도록 흠집이 남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흠이 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뒤에는 합류했죠. 뒤에는 합류했지만 썩 좋은 기분은 안 되었죠. 누가 말해도 최동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롯데에 기여한 바가 이건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했을까요? 그건 좀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은 제가 구단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삼성으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그러한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보받고 삼성으로 갔다는 이 자리를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겠네요. 많이 남았죠. 그러고 나서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은퇴하셨죠. 네. 1년 반하고는 이렇게 솔직히 야구에 대해서 전념도 다 못하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굳이 내가 이 야구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라고 회의가 들었죠. 32에 은퇴하셨습니다. 너무 일렀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생각하면 아쉬웠다. 좀 더 했으면 삼성 구단에서도 몇 년만 더했으면 좋겠고 또 김성근 감독이 그때 부임하시면서 1년만 더했으면 같이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만 지금 제가 물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고의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물러났습니다. 거기에서 한 삼성님도 하면 금전적으로 보면 한 3, 4억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명예보다는 돈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택했죠. 네. 나름대로 그 화려했던 선수 시절의 그 아픔이랄까요? 마지막에 아픔을 겪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만두신 다음에 바로 이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이도 또 32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선수들이 이른바 스타 선수들이 예를 들면 또 손동열 감독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감독으로서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부럽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부러워하면 한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하루하루를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언젠가 노력하다 보면 기회라는 건 오기 때문에 제 욕심만 가지고 움직여서 기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제 것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동안에 감독직제이라든가 아니면 코치직제이라든가 하는 것이 한화 말고요. 그만두신 다음에라도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야기는 한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향인가요? 제가 마지막에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죠? 마산 창원으로 먼저 오시라고 늘 난리신데 거기도 고향 맞지 않습니까? 옆동네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무튼 기다리고 계시고 마운드에서 최동열 감독이나 코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최동원 감독이나 코치를 보고 싶은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후배 야구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야구라는 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의 실력은 꼭 나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못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될까 안 될까 불안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라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야구의 전설 최동원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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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